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햇득 건드렁 타령 4절부터 지난주에 1,2,3절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4절, 5절 이거 들어갈게요. 4절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애우기 처녀는 망건장 타러 나간다지 잇몸 망건 경조 망건 복살망건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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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돌아보자 이렇게요. 잘라서 할게요. 끊어서 애우기 처녀는 시작 애우기 처녀는 애우기 처녀는 망건장 타러 나간다지 시작 애우기 처녀는 망건장 타러 나간다지 시작 망건장 타러 나간다지 망건장 타러 나간다지 잇몸 망건 경조 망건 시작 잇몸 망건 경조 망건 잇몸 망건 잇몸 망건 경조 망건 콕쌀 망건을 사시래요 시작 콕쌀 망건을 사시래요 시작 애우기 처녀는 terminator 다시 시작 대홍의 천연은 망군장사로 나간다지 잇몸 망군 경조망군 곱살망군을 사시래요 잇몸 망군 경조망군 곱살망군을 사시래요 대홍의 천연은 망군장사로 나간다지 잇몸 망군 경조망군 곱살망군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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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돌아보자 광주군은 천연은 시작 광주군은 천연은 사기당사로 나간다지 시작 사기당사로 나간다지 사발배적 당기동지 시작 사발배적 당기동지 용천병을 사시래요 시작 용천병을 사시래요 광주군은 천연은 강주군은 천연은 사기당사로 나간다지 시작 강주군은 천연은 사기당사로 나간다지 사발배적 당기동지 동천명을 사시래요 시작 사발계적 당기종지 동천명을 사시래요 네 그럼 이 연결 시작 방주동천연은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계적 당기종지 동천명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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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돌아보자 경기안성 천연은 시작 경기안성 천연은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주발대적 당자대야 시작 주발대적 당자대야 주발대적 당자대야 주발대적 당자대야 몬요강을 사시래요 시작 몬요강을 사시래요 경기안성 천연은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여기까지 시작 경기안성 천연은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주발대적 당자대야 몬요강을 사시래요 시작 주발대적 당자대야 몬요강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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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장사로 나간다지 4절부터 3절 2연산 해볼게요 시작 대국의 소년은 왕권장사로 나간다지 긴고만건 경조만건 족살만건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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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강두렁 서년은 사기장사로 나간다지 사발대적 당기종지 용선병을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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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무강 Eph near 강두렁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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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ath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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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시작 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노가꼴 처녀는 남지당가로 나간다니 질삼지 찰삼지 조잡이 불사시래요 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 노가꼴 처녀는 갈래장사로 나간다니 갈래설이 남전되기에 중강사령이 생격이 되요 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애옹의 처녀는 망건장사로 나간다니 잉모망건 경조망건 복살망건을 사시래요 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방두고는 저녁은 사기강사로 나간다니 사발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경기안성 처녀는 용기장사로 나간다니 수발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건드렁 경기안성 처녀드렁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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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